세상이 흉흉하다 이건 또 뭐야 사다리 타고 건물에 침입한 사람 있대 사다리 타고 창문을 올라가서 성폭행을 했다는데 이렇게까지? 창문 창문을 잠가 놔야 되나? 창문 잘 안 잠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없나? 근처에?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창문 같은 거 꼭 잠가 놓고 다니시길 바라요 특히 명절날 집 비 오시잖아요 명절날 명절날 집 보이시니까 도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고리를 잠가 놓더라도 드릴 같은 걸로 뚫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는 집이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내고 집에 침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인들 중에 침입당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 꼭 잘 잠그고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창문 잘 잠가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본데 계량기 같은 것도 본데요 전기가 흐르고 있나 안 흐르고 있나 이 사람이 집을 비웠나 안 비웠나를 그거로 본데 이 사람이 지금